정확하게 25년 전 오늘 대한민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국가부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절벽으로 떨어진 날입니다. 30대 그룹 8곳을 포함해서 1만 7천여개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풍부히 박산나고 거리의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최근에 민생경제를 둘러싼 위기 직무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제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수지가 IMF 위기 이후에 최장기간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소위 한계기업이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 1위권이고 기업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2위입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위기의 경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인데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천하태평처럼 보입니다. IMF 국란 극복 당시에 무능,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위기를 은폐하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있습니다.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은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자 방파제가 돼야 됩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서민 예산 축소 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따뜻한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위기와 특권으로부터 민생을 지켜내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12구 참사 발생 이후 3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참으로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족의 회복과 치유에 전념해야 될 정부는 유족들을 고립시키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살아라 내팽개쳐진 느낌이다 라는 유족들의 피메친 호소가 터져나오는 현실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정부와 국가는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유족군의 말씀처럼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입니다. 그 출발은 신속한 국정조사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은 지난 18일 11명의 국정조사위원을 확정했습니다. 유족의 애타는 호소와 진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 여당은 피하지 말고 답해야 합니다.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성력 없는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려면 국조에 이어서 특검이 꼭 필요합니다. 일주일 남지 짧은 시간에 72만 분의 국민들이 참여하실 정도로 국조와 특검을 위한 서명운동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렬의 진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칼태를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보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